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늘 위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주시는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구원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와 함께 한 번에 통으로 갈 것입니다. 먼저 제가 중보기도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올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록했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새신자들은 잘 정착하여서 우리 완전한 우리의 식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쟁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의 급진적 이슬람 및 신천지 각종 이단들이 다 사라지고 동성애와 또 마약 그리고 가짜 뉴스가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청장년들이 청소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지칼 성전 조호윤 성도님 당뇨압병증 치료를 위해서 강서 21교구 김재홍 성도님 비강암 치료를 위해서 관악 7교구 전기선 집사님 뼈암 치료를 위해서 마포일 1교구 윤옥자 권사님 뇌출혈 치료를 위해서 서대문 1교구 윤태섭 성도님 급성 폐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두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또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énormément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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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